삼성과의 상속세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죠. 무거운 상속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들의 가업 승계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가업 승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제공하는 세무자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추문가업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12조 원 엄청난 세금을 냈는데 결국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나 지금 높습니까? 조금 구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상속세가 공식적으로 최고세율이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이 20%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일본이 55% 우리나라가 50%로 이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세율이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할증률 20%를 더하면 한국이 가장 높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속세가 높으면 이재용 부회장 일가도 상속세를 내기 힘들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인들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실제 이제 상속세 중소기업들이 이제 기업 성계 시에 가장 큰 에러 요원이 한 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 77.5%가 이제 상속세 문제로 가장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전사후를 기준으로 해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지원해주는 가업성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성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우선은 이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이제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비상속인이 후계자인 상속인에게 기업을 성계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비상속인이 이제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서 이제 10년을 영위하면 200억, 20년을 영위하면 300억, 30년 이상을 영위하면 최대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뭐 잠깐 사례를 든다면 어느 정도나 이게. 이게 전략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한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한 중소기업이고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인 기업을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일괄공제가 이제 5억 원입니다. 그러면 상속세 가세표준이 595억 원인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그 한도가 500억을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가세표준이 95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각각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세 가세표준 30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 적용되는 4.6억 원의 누진공제와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을 3%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각각 284억하고 4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약 242억 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상속세 한 600억 원의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242억 원의 세금 차이가 있다면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게 뭐 다 상속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적용받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이전에 갖춰야 될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이제 그 가업을 승계해 주는 기업이죠.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정여세법 및 조세특례제안법상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대부분의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소매업종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승계 직전에 10년 이상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이제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시한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그다음에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이전에 갖춰야 할 사전요건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속 이후에 사후요건도 상당히 복잡하다면서요.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업 승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계 이후에 7년 동안 또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까다로운데요. 우선은 7년간 물려받은 감용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반드시 대표로 근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업종 변경도 제한이 되는데 중분률을 벗어난 업종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지분을 7년간 팔 수도 없고요. 100%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나 종업은 급액 80% 이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7년간 합산해서 평균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후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급변하는 상황, 또 기업을 더 키워야 하고 자본을 더 늘려야 할 상황에서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기업 가업 상속 공제 제도고 아까 가업 상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제도입니까? 지금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형 경영자가 어떻게 보면 사후에 상속을 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서 사전 정의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가업 상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한도가 보면 100억은 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억은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가세 표준이 30억까지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30억 초과 분야에 대해서는 20%로 저율로 가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가업 상속 공제 제도처럼 혹시 또 요건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요건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가업 상속 공제 제도처럼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이 있습니다. 역시 까다로운 거죠. 우선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중소기업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70억 원을 정의하는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여세 가세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정여세 가세 가액이 70억 원에서 정여 공제가 5천만 원이 아닌 5억 원이 적용이 되어서 65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30억 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면 3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과분 35억 원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7억 원이 되죠. 그러면 학계 산출 세액이 10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일반 정여세보다 무려 19억 원 정도 정여세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여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키기가 사전, 사후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활용도도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활용도 혹시 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이게 가업 상속 공제처럼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선은 사전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전 요건?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가업 상속 공제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미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제도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여해주는 부모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여받는 자녀도 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여 직전에 10년 이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최대 주주 지분이 비상장 회사는 50%, 상장 회사는 30% 이상이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여 물건이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기업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후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죠? 많죠? 네, 이 요건도 역시나 7년 동안 사후 요건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주식을 정여받은 수정자가 정여세 신고기한. 정여세 신고기한은 정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겠습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여일로부터 7년간 대표이사직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도 업종변경이 제한이 됩니다. 이제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이 불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여받은 지분은 7년간 100% 유지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지 않은 제가 봐도 업종변경을 제한한다, 대표이사를 7년 해야 된다, 가업자산의 20% 이상 처벌을 못한다.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활용도도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수공제제도도 그렇고 사전정여제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활용 사례를 보면 가장 최근 수치가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가업상수공제 같은 경우에 88건에 불과합니다. 연간 100건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여세 가세특례의 경우에도 보면 2019년도에 172건에 불과합니다. 200건이 역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사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이 이런 저조한 실적을 만드는 것 같고요. 참고로 요즘 가족기업의 가업상수공제제도가 가장 활발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 수가 있는데 독일은 최근 수치를 보면 한 1만 3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기업상수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가업상수공제제도를 이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독일처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진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게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해 보여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 변경 제한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계속 진출해야 되는데 기존 업종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업종을 마음대로 추구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을 여유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급해 보이네요. 또 다른 필요한 제도 개선 또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업상수공제제도가 사후에 집중적으로 정부의 지원 제도가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살아생전에 계획적인 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전정여거든요. 그런데 사전정여를 할 수 있는 세제 지원 한도가 100억에 불과합니다. 가업상수공제제도는 500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정여 한도도 가업상수공제제도처럼 500억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정여 한도도 똑같이 500억까지 확대해달라. 이런 승계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제도도 복잡하니까 누군가하고 도움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중기중앙회가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좀 받을 수 있나요? 채널이 있습니까? 저희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서 가업성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성계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성계 세무자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면 현장에 가서 자문까지 해주고 있는데 신청하실 분들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성계와 관련해서 막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다양한 인력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승계 자문을 두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속의 문제 개선 방안 잘 들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